오빠 언제 와? 곧 갈 거야. 도착했어? 응. 빨리 와. 좋다. 그치? 응. 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네 생일날 네가 가고 싶은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랑 와인 사줄 거야. 진짜? 응. 그리고 다 남기는 거지. 부자처럼. 아, 뭐야.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나와의 시간을 잊지 않았구나 싶었어요. 아, 다 하는 거 아니야? 안 와. 미안. 곧 갈게. 곧 갈게. 아, 곧 갈게 이러면서 또 있다가 한 11시 되겠지? 손님, 라스트 오더가 10시까지라서요. 아,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. 네. 비싼 건 시켰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? 두 개 시켜. 아니, 세 개 시켜. 열 받았어. 뭐라, 그래. 잘했네. 저건 잘했어요. 아, 뭐야. 근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. 그럼? 그냥 오빠랑만 같이 있으면 최고의 생일이지.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건 어쩌면 일말에 기대었는지도 몰라요. 12시는 좀 심하다. 아, 진짜. 잘 나왔어. 예, 네. 보다 그 Paussen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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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